오! 늘! 에! 설크!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참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차원 정도 오면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구독과 좋아요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랜덤부스트 나일눈 함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 오늘은 굉장한 베이블레이드 런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베이블레이드 팽이를 만들었었고요 런처도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었었죠 뭐 10단 런처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오늘 만들어볼 런처는 베이블레이드를 조금 더 강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초 슈팅 차서 런처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도 간단하게 따라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걸 위주로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는 돌돌이 이 돌돌이를 이용을 해서 털을 이렇게 떼주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를 돌돌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샤악 굽고 지나가면 깨끗하죠? 깨끗하죠? 고양이하고 놀다가 이거를 이렇게 털을 떼고 있던 중에 어? 돌아가네 돌아가네 친구들 돌아가요 요즘에는 돌기만 하면 그냥 돌아버리겠어요 그냥 왠지 팽이 붙여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막 듭니다 돌돌이를 이용을 해서 돌돌이 런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돌돌이를 이용을 해서 돌돌이 런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붙들을 끄집어게 해줍니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게 나서 이렇게 꽂아주고 자 런처 이렇게 꽂아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돌돌이 런처 돌돌이 런처 끈을 준비했습니다 이 끈 어떤 끈인지는 묻지 마시고 너무 셀 수가 있으니까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거의 우주까지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갑니다 뭐죠? 뭐가 문제지? 감아주고요 얼마나 강력할지 갑니다 돌돌이 런처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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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런처 이제 끈의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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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er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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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이 듀오 이클립스 대 골드 렉케이입니다 오 설마 주문한